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종교를 믿는 이유 중에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의외로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불교의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건데 또 기독교의 죽음과 사후세계는 또 어떤지 기독교와 이렇게 좀 비교를 하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종교를 믿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현세의 이익이고 두 번째가 내생의 좋은 곳에 태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불교는 조개종이 80% 이상이라서 선불교 성격이 강한데요 선불교는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이 추가적으로 덧붙습니다 바로 깨달음에 대한 원입니다 견성 깨달음이라는 말인데요 이 견성이라는 단어를 부처님께서 쓰신 것은 아니에요 이 혜능스님이라는 분이 육조단경에서 처음 그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선 공부하시는 분도 이렇게 만나면 깨치면 그만 아닙니까?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종교를 믿는 이유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복신앙인 현세적인 이익 그리고 두 번째 선불교적인 관점인 깨달음에 대한 연구 그리고 마지막인 사후세계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불교의 사후세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불교의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설명하시는 방식이 윤회예요 인간이 어떻게 윤회를 하냐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서 업에는 악업과 선업이 있죠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서 육도로 윤회를 한다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육도인데요 윤회 개념에 대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육도윤회에 머무는 데 그치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불교의 사후세계는 극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극락이라는 것이 개신교의 천국 개념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긴 한데 차이점이 있어요 이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이 기독교인들이 갈 수 있는데 이 극락세계는 지금도 존재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여기서 서쪽으로 10만억 불구토로 지나면 극락세계가 있다고 아미타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극락세계에서 지금도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게 미진 세계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야 그때 가는 세계고 이 극락세계는 지금도 있는 세계입니다 이 극락세계는 지금도 있는데 이 범부 중생들이 극락세계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데 그래서 무량수경에 보면 이 부처님께서 광명을 놔두셔서 이 부처님의 제자들이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불교의 극락세계와 기독교의 천국을 비교해 볼 때 극락세계가 장점이 있죠 이 천국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재림을 하셔야 갈 수 있는데 이 극락세계는 임종시에 손 한번 굽혔다가 펼 찰나에 손가락 한번 튕길 찰나에 아미타 부처님의 접인을 받아서 바로 왕생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왕생이라는 것은 극락왕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왕생할 때 왕자는 한자로 갈 왕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가서 태어난다 극락에 가서 태어난다 이제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불교의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관점은 윤회의 개념으로 보면은 헌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는 개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옷은 몸이 되겠죠 그럼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나는 옷 갈아입는 게 싫다 더 이상 윤회가 싫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분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 아라한이 되는 방법과 대승 불교에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라한은 초기 불교 관점인데요 초기 불교 국가인 태국 미얀마 같은 곳에서는 대승 경전을 믿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오직 성문으로서 아라한이 돼서 생사윤회를 끊는 게 소승 불교의 관점이에요 초기 불교는 보살 부처보다는 성문 위주 교류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신도분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아라한이 되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습니다 열반적정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불교에서는 태어나는 것 자체를 고통으로 보기 때문에 아라한이 되는 것을 최상의 목표, 궁극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소승 경전과 대승 경전 이렇게 양쪽 경전을 다 공부하다 보면 소승, 대승 이렇게 둘 다 장점이 있는데 소승은 약간 불교 교리, 불교 철학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믿듯이 이런 신앙이 없어도 소승 경전은 잘 읽히는 반면에 대승 경전은 신앙을 필요로 해요 아미타경, 관세음보살, 보은품, 법화경, 지장경, 약사경, 능원경 이런 게 좀 신앙이 없으면 읽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소승, 대승 그런 차이가 있는데 소승에 머무르지 말고 반드시 대승 경전을 공부해라 그런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윤회에서 벗어난 방법 극락세계인데요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극락세계에 왕생을 하는 거죠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염불행자는 더 이상 염라대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염라대왕의 지배를 받게 되면 누구나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든지 아니면 천상세계 나든지 아니면 지옥학의 축생, 삼악도에 가든지 49일에 걸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염불행자는 염라대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거를 3계라고 하는데요 이 불교의 우주론인데 이 극락세계는 이 3계에 포함되지 않는 세계예요 이 3계에 나는 중생들이 윤회를 하는 것이지 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윤회를 하지 않고 염라대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3계에 있는 또 윤회를 하는 중생들이 염라대왕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이 아미타 부처님이 예수님과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아미타 부처님의 이 본원력에 이어서 극락세계에 왕생을 하는 거죠 이 극락세계에 한번 왕생을 하게 되면 거기서도 이 구품이라고 해서 9가지 단계로 자신의 수행 경제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돼요 제일 높은 게 이제 상품 상생인데 극락세계에 가셔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서 수행을 해서 거기서 일생 보처보살이 되고 부처님이 되는 거죠 이 극락세계는 이 3계를 벗어난 그런 세계인데 거기서 윤회를 하지 않고 이제 아라한도 되고 일생 보처보살도 되고 부처님이 되는 성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불교의 죽음과 사후세계를 약간 기독교와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해 드렸는데 도움말이 되셨나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